관찰하는 것 같아요. 제가 고등학교에다가 중학교로 갔는데 이 녀석들이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계기는 해요. 그냥 가만히 있어. 그럴 때 또, 그럴 때 나가는 걸 그 아이를 관찰하는 거예요. 일것을 읽기 조금 다르잖아요. 별의별별에 관찰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때 제가 초등학교에 있는 애들이 조석들이 수업시간에 너무 많이 꿈먹고 못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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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데 애들이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학교에 걸어 나갔어! 그런 무기력한 건 아니에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왜? 무기력하면 학교에 못 나와야 돼요. 그럼 걔네들이 학교에 가서 왜 무기력한 척 하냐? 그래야 방해받지 않고 잠을 자겠죠. 이 녀석들이 정확한 정보 소식통을 얘기하는데 저는 워낙 얘기하고 그런 대화를 합니다. 그럼 너네 졸려서 사는 거 아니지? 그럼요. 그럼 어떻게 자? 아침에 와서 시간 끈고 올라서 자요. 어떤 수업의 차인데 그랬더니 제가 지읔, 지읔, 치읔 지읔, 지읔, 추 수업 뭘까요? 학부모 상렬을 위해 최종 선물을 드리겠습니다. 지읔, 지읔, 추 박수 박수 주세요. 진기 충성 애들이 진기할 수 없습니다. 선생님들 선생님들 자녀분이 자녀분이 엄마 왜 정색해? 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? 노잼이다 얘기만 하네요. 엄마를 대화하기 싫다는 뜻이에요. 정색하더라고요. 요즘 애들은 진기한 거, 정색한 거 칠색입니다. 제 진기 충전은 저와 저의 마음은 상종을 못한다는 뜻이에요. 그렇군요. 그래서 관찰하기 시작했죠. 그 당시에 페이스북이 유행하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애들을, 이 녀석들이 도대체 뭐 하면서 보냈어요? 절대 무기력할게 없거든요. 페이스북으로 제가 전부 친구 신청을 했습니다. 어떤 때는 옆에 학교들까지 친구 신청 하다 벌리게 다 됐는데 근데 어느 날 또 이 녀석들이 페이스북이라는 데서 노래방에서 얼굴을 진입을 해. 또 뭐지? 그랬더니 페이스북에 상품대 같은 데 얼굴을 드리는 그게 이래 봐야 라이브입니다. 그래서 가만히 제가 몇 달에 관찰하다가 니네들 딱 걸렸어요. 수업에 카메라를 밀어버렸어요. 자 우리 라이브로 갑니다. 이제 왜 제가 이 왕경을 선물로 드렸냐 애들이 라이브로 수업을 하느냐 선생님 공부에 뭔지 내가 언제 그걸 하느냐 복면 방안 이후에 일어나는 수 십 천 원 거기가 몇 다 있어요. 저 큰 큰 애들처럼 그걸 주고 하니까 애들이 라이브 페이스북으로 라이브 수업이 된 거예요. 수업이 수업이 된 거예요. 수업이 된 거예요. 수업이 제 노래방에서 노래가 그래서 영웅은 녹아가거나, 얘네들이 몸이 뜨거운 애들입니다. 아, 네네들이 뜨거운 애들입니다. 근데 이 칸 40분 이렇게 앉아 있으라고 하면 애들이 미쳐버립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때때로 이걸 뮤지피케이션이라고 영어로 썼지만, 실제로 이미지는 지나리피케이션입니다.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줘요. 이 녀석들에게 이 기회를 줬더니 심바람이 납니다. 그래서 이제 배지가 되면 선생님이 페룩치카 되는 걸, 거기서 공부가 뭔가 놀이죠.